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제품 위탁 리뷰를 맡겨주신 PCC45라는 GNG의 전동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여름이 되고 저도 여름인데 너무 더워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털어도 덥네요 아무튼 더위 한번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위탁 규비를 받았으니까 한번이라도 좀 언급을 해 드려야겠죠 아티산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PCC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예약 판매 중이죠 아직 판매가 안되고 곧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구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길게 가지는 않고 간략하게 제가 외형 설명과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 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본체 그리고 101발이 들어가는 110발인가 101발이 들어가는 탄창 그리고 매뉴얼 매뉴얼인데 PCC45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고 또 매뉴얼 안에는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서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풀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에어소프트 접하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에어소프트건 매뉴얼들 중에서 내용을 한번 읽어 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모터를 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방식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GNG사에서 나오는 팜플렛 같은 거겠죠 여기 한번 열어 보시면 GNG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라파트를 장착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이스타라든지 이런 아카데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칼라파트가 달려 있습니다 플라스틱 칼라파트가 달려 있고 순정 칼라파트는 이 PCC45 같은 경우는 이 칼라파트 형태의 플래시와이드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달려 있는데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준다고 하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mm 영라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이거를 도색을 해서 장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형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된 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라스틱의 재질 보다 상당히 뭐 좀 깔끔하고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프론트 사이트는 메탈 재질인데 이 메탈 재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메탈 재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론트 사이트는 다사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GNG PCC45 전용 프론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뭐 교체하는 것들은 뭐 가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가공을 하시겠죠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 프레임과 상부 프레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죠 스톡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셀렉터, 셀렉터 부분은 단발, 안전, 단발, 연사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전동건 방식이에요 셀렉터 느낌도 딸깍딸깍 잘 맞아 떨어집니다 GNG 제품들이 이런 단차나 마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셀렉터는 이쪽 오른쪽 그리고 반대쪽 왼쪽 양쪽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차징 핸들, 아 차징 핸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장전을 할 때 이렇게 AR 계열들을 이렇게 당겨서 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날개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당기면은 이렇게 이쪽 우리가 홈업 조절하는 부분들이 열리게 되고요 이 구멍 안에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홈업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더스트 커버를 덮기 위해서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잘 안보여 위치하고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가면서 닫히는 방식이에요 이 더스트 커버를 덮는 이 버튼 역시 이쪽에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눌러도 닫힌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는 접철식 스톡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스톡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고요 접히게 되고 반대쪽에 있는 여기 보이는 이 홈에 이 스톡이 이렇게 딸깍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톡에 손가락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림 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퀵 스타일 방식의 이렇게 우리가 슬림 고리를 딱 꽂아서 쓰는 방식이 있죠 이 방식의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슬림 고리 홈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점 슬림을 사용할 때 고리를 걸 수 있는 이 슬림 고리도 존재를 합니다 이 제품은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경우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특이한 게 보통은 이 두 개가 보통 같은 타입으로 쓰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 앞쪽에 있는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pts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프론트 사이트 같고요 뒤쪽은 vfc의 나이츠 타입의 이런 방식의 리어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끔 되어 있고 보자 뒤쪽은 좌우 조절 앞쪽은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를 눌러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이 사이트를 보고 이 0점 조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리거는 일자형 스피드 트리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본에 약간 이 C 형태의 클립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자형이 아무래도 단발감 이라든지 뭐 트리거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손에 감기는 느낌은 좋겠죠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보이는 이 하부 탄창이 체결되는 부분에 여기 손가락이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한쪽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인데 핑거 세이프티 핑거 세이프티를 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세세한 그 섬세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G&G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않아서 뭐 이런 다른 메이커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G&G사의 다른 모델들이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섬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G2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G&G사에서 나오는 최신형 기어박스 G2 기어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SR 시리즈, SR30이나 SR15에서 채택했던 기어박스 자체에서 볼트스탑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그 기능은 이 제품에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G2 기어박스와 함께 하부 뒷부분에 ETU, MOSFET도 같이 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단발감, 연사감 이런 것들 작동성이라든지는 아마 기존에 나오고 있는 이런 전동권 중에서는 거의 탑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가 타이탄이나 이런 게이트 같은 전자회로를 일반적인 전동권에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으로 게임용으로 쓰실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앞쪽에 장착되는 방식입니다 앞쪽에 장착되는 방식이고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레버를 이렇게 손으로 담겨서 핸드가드를 앞으로 쭉 뽑으면 여기에 배터리가 꼽히는 공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꼽히는 공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는 것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배터리 사이즈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 가이드 스프링 가이드가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보이는 이 스톡을 접은 다음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스프링 가이드를 뽑아서 스프링을 교체가 가능하니까 게임으로서 상당히 탄속 조절에 용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티산에서 GNG사에 오더를 찍을 때 기본 디폴트로 내장된 배터리가 18,000rpm 짜리라고 기본 순정 모터 같은 경우는 18,000rpm 모터인데 이거를 25,000rpm 짜리 모터로 교체를 해서 발주를 넣고 국내 수입된 제품들은 25,000rpm 짜리 모터가 달려 있다고 해요 이것도 확인차 제가 한번 모터를 한번 따 봤습니다 모터를 따 봤는데 여기 보이는 이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GNG사에 25,000rpm 짜리 토크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 점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보여드렸구나 이 모터입니다 이 모터 이 모터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창은 이름에서 보듯이 PCC45, 45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탄창집이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탄창 역시 이 안에 보이는 이 탄창, 45탄의 모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아마 종이로 출력을 해서 양쪽으로 붙여서 쓰는 이런 탄창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안에 몰드 형태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탄창이 비싼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탄창의 체결은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체결을 하면 되고 탄창 릴리즈 버튼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P5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이런 식으로 탄창 빼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총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외형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UMP45, VFC의 GBB UMP45가 떠오르죠 저도 이번에 이 총을 리뷰 위탁 의뢰를 받고 나서 자료를 찾다가 알았는데 G&G사에서 UMP45 전동을 아주 오래전에 출시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의 뒤를 잇는 제품인 것 같아요 외형도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생김새나 다 그 UMP45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UMP45가 좀 고전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PCC45는 조금 최신식 택티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MG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그 단축형 AR들 M4 좀 짧은 모델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크기가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UMP45, VFC의 UMP45 GBB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AR보다 오히려 AR보다 크다라는 이런 평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발란스라든지 무게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발감이나 이런 연사감들도 상당히 좋고 게임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넣고 공탄사격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연발 공탄사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핸드가드가 체결된 채로 핸드가드가 덮이는 배터리가 없어서 일단은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핸드가드를 분리한 채로 하고 배터리는 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11.1V, 1100mAh, 25C를 가진 제품입니다 단발 연발 1.2V degrees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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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시에 1.5V 1.8V 자, 모든 제 개인적인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판매가가 50만원대죠. 50만원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310달러 정도 선이니까 직후를 했을 때 비용은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가가 좀 비싸요. 4만4천원, 5천원대, 4, 5천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을 직구로 하게 되면 이게 30달러 정도 해요. 그래서 탄창은 배송비 치면 굳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직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아티산에서 가격 책정을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직구를 했을 때보다 이게 대략 한 10만원대 정도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빨리 받아보고 싶고 국내에서 AS를 받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싫다 나는 오래 기다려도 되고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직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티산이 이게 가격 책정을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전부터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의 단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점. 첫 번째가 바로 핸드가드 안에 포함이 되는 배터리입니다. 이게 배터리 사이즈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정 배터리들은 장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가드 교체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독자 방식으로 이 앞에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핸드가드는 이거 아니면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핸드가드는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고 엠락 타입이라서 요즘 대세인 엠락 타입을 채택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핸드가드를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배터리 수납 능력이 조금 힘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이 스톱입니다. 스톱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은 이 스톱 아답터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M4 아답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을 하면 좋겠죠. 이런 스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앞에 있는 이 총은 좋은데 스톱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톱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용 아답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스톱이 저한테는 좀 짧아요. 조금 한 이 정도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이 정도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짧다 보니까 이걸 잡을 때도 손이 좀 구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좀 펴지게 잡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조금 구부정하게 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게임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탄창을 체결을 하고 이렇게 탄창을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구부정해집니다. 이 손도 좀 구부정해지고 조금 더 앞으로 뻗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다 칩패드를 큰 걸 하나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일단 조절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두 번째로 이게 배터리 다음으로 좀 크다 생각하는 게 바로 탄창입니다. 탄창이 여기 보이시죠. 잔탄이 안 남게끔 이렇게 탄창 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다 쓰게 되면 튀어나오기 때문에 탄을 모두 소진하고 탄창을 뽑으면은 비비탄이 안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딱 한 발 떨어집니다. 딱 한 발. 딱 한 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이게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쓰다 보면은 이게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부러지면은 이 파츠를 국내에서 제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공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부러진다라고 해서 이 탄창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부러지는 가능성이 제게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탄을 다 소모하면은 이게 덜렁덜렁 거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체결을 한번 해보는 체결이 안 되죠. 체결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체결을 하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다가 아마 많이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이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위탁 리뷰를 보내주신 이 제품 PCC45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보여드렸라 간략한 리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게 한다 해놓고 항상 말은 짧게 한다 해놓고 벌써 타임이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아티산에서 이 뭐야 이거 우리 칼라 파트 아티산에서 자체 제작한 칼라 파트를 따로 또 한 6개 정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파란 색깔 종류별로 이런 종류별로 이런 식으로 6개 정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종류별로 다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제가 쓰고 싶죠. 이것도 다 돈인데 근데 공짜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꼭 이거 신청한다 이런 글 안 적으셔도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솔직히 추첨 영상 이런 거는 저는 올리기 좀 그렇고요. 그냥 제가 무작위로 뽑아서 이거 몇 개야 6개지 한 개는 제가 쓸게요. 한 개는 제가 쓰고 다섯 개 다섯 번 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누구누구분 누구누구분이라고 영상을 짧게 올려서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은 이 영상 안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한다 이런 것들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메일 주소 이런 거 적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추첨을 해서 영상을 올릴게요. 짧은 영상 짧은 영상 한 5분으로 1, 2분짜리 영상에서 누구누구분 누구누구분이라고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다가 게시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보내주신 아티산 인더스트리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